가수 이명웅이 청량미 넘치는 여름 화보를 선보였다 공개된 화보 속 이명웅은 화려한 알로아 패턴 셔츠에 화이트 팬츠를 매치해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보여줬다 여유 넘치는 표정과 자연스러운 포즈로 여름 남신다운 매력을 뽐냈다 또 시원한 물줄기 등 주변 연출과 잘 어우러지며 싱그러운 에너지를 선사했다 화보 속 이명웅이 착용한 인디안 알로아 패턴 셔츠는 해변과 풍경, 파인애플, 트로피컬 나뭇잎 등 화려한 패턴이 가미되어 이국적이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여름철 하나만 걸쳐도 스타일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준다 여름철 인기 소재로 손꼽히는 이지케어, 여골, 서커 원단을 두루 사용했으며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흡습소건 기능을 갖춘 원단의 신축성을 강화했다 컬러는 화이트, 네이비, 레드 등 7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편, 이명웅이 알로아 패턴 셔츠를 직접 입어보고 추천해주는 리뷰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이와 함께 웰메이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명웅 미니 포토 카드 3종과 이명웅 프린트 장호산으로 구성된 세트를 받을 수 있는 리뷰 영상 리그램 이벤트도 진행된다 따라 luck chop 나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